쌀을 씻어서 30분정도 있다가 가버려야 해요 물은 저희가 다 해보고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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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황금 소금 그루밍 소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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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l 생선이 상해가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래 생선을 숙성시키면서 맛도 좋아지면서 단맛도 나죠 이틀 지나고 나면 이 참돔이 단맛이 달달해져요 이건 이제 벌써 숙성된 거예요 3월 3일 날 그저께 저희가 밤에 잡은 거거든요 겨울이라서 밥이 빨리 시르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서 얘를 좀 데핍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공부를 넣어주세요. 계란 泣くはしませ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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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좀 더 볼게요. 이렇게 좀 더 볼게요. 네, 그렇죠.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얘는 미주왕에서 유명한 멸치튀김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타이틀 소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만든 타이틀 소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킨 햄입니다. 미야왑이라는 전복요리예요. 튀김입니다. 이거는 우럭 아보리예요. 강호입니다. 깻잎 화삼이 우럭입니다. 이거는 참동입니다. 이거는 미주왕에서 잡히는 참치로 만든 황다라무라는 종류의 참치예요. 얘는 키조개 간자입니다. 돌문어가 유명하죠. 돌문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오늘 아침에 잡은 한치입니다. 계란맛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